자 학생 여러분 여행지리 2단원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중에 제 세번째 강좌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지리 여행지 그 중에 첫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찾아보고 또 그런 자연을 생각하면서 찾은 여행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지구 환경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행 제한지역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여행지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다. 자 이 두가지 학습 목표를 보면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자연환경에 대한 여행을 가는 것과 또 그럼으로써 변화하는 여행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 이 두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수업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두가지 주제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태여행이라는 말과 과잉관광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우리말로 된 이 말보다 영어로 된 여러분들의 단어를 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투어리즘과 오버투어리즘입니다. 자 에코투어리즘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이나 그 문화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자연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여행할 곳을 충분히 그 상황을 감안하면서 여행을 한다. 라는 그런게 되겠고 반면에 과잉관광이라고 하는 오버투어리즘은 말 그대로 그 여행지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그만큼의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엔 그 관광지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과잉관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에코투어리즘 즉 생태여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 첫번째 주제는 이번 주제는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지구촌 자연 보존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촌 자연 보존 여행에서도 여러가지 주제가 있네요. 이 여행을 여기 단어를 보면 천연기념물 여행 천연기념물 여행 그 다음에 국립공원 여행 그 다음에 세계유산 여행 등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각각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이런 장소들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 여행입니다. 자 여러분 천연기념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연기념물이라고 자 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 국내법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 또는 보호되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제도가 다 있고 이렇게 유사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일단 우선 이런 천연기념물 중에 여행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겠느냐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자 독도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도는 독도는 독도 근처의 우리의 땅인 울릉도에서 이렇게 맑은 날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그런 섬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가 다케시마이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자 보시면 독도는 우리의 땅인 울릉도에서 87.4km지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독도에서 일본의 땅 중에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는 무려 157.5km만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결국엔 거리상으로 보나 꼭 우리의 역사적인 걸 따져보지 않아도 이렇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독도는 우리 땅이 되겠죠. 자 이런 독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즉 우리 땅으로서가 아닌 또 이 독도 자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 자료는 우리나라 외교부에 독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독도는 이렇게 네 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자 그래서 명명하여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자 독도는 수많은 해조류와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육상생태계와는 다른 또 독도에서의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독도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과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 도서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도 주변을 생태계 보전 또는 수산자원 이용 해양과학연구를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독도 주변의 장소를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독도 가보신 분들 있나요? 자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구역이라서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입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입도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날씨가 마저 줘야 됩니다. 울릉도에서 출발한 독도를 가는 배가 조금이라도 파도가 높으면 독도에 접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도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독도를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독도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는 어떤 천연기념물이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미국 중소부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악마의 탑 데빌스 타워라고 하는 이런 천연기념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데빌스 타워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미국 최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1906년이네요. 자 이 데빌스 타워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긴 곳으로도 매우 기이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빌스 타워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닥의 국수가 국수가 모여있는 것처럼 생겼죠? 이런 지형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부피가 수축하면서 단면의 형태가 다각형인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걸 말합니다. 특히 이렇게 수직 모양으로 쪼개졌다 그러면 기둥 주의 모양 상자를 써서 그 다음에 떨어졌다라는 뜻의 전리라고 하는 지형 그래서 주상절리 기둥 모양의 수직절리를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양마이탑은 데빌스 타워는 대표적인 주상절리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 지형은 재미있게도 사암 즉 모래로 된 암석으로 덮여있는 장소였는데 이곳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장소에 용암이 이렇게 안에서 분출이 됩니다. 분출된 다음에 나중에 용암이 이 사암을 뚫지 못하고 이 안에서 굳어버립니다. 이 굳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 사암이 모두 침식이 되고 남은 암석이 바로 이 데빌스 타워가 되겠습니다. 자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이한 모습의 땅도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여행을 해서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아름답겠죠. 혹시 기회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도 방문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기이하거나 부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고 이런 천연기념물도 아주 좋은 여행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는 국립공원 여행입니다. 국립공원은 당연한 여행지일 수도 있겠죠. 자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지역을 말합니다. 자 교과에 설명이 되고 있지만 교과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본문 내용과 69페이지 활동 내용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 자 1967년에 처음 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산국립공원은 제1호 국립공원이고요. 자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도 아주 큰 산이죠. 둘레로는 우리 남한에 있는 산 중에 산 둘레로는 가장 큰 산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산이 깊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시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산이고요. 곳곳에 큰 계곡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기도 하죠. 자 이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리산 같은 산악형이 17곳 그 다음에 다도의 국립공원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처럼 해안 또는 해상형이 4곳 그 다음에 경주 그렇죠. 경주 자체가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경주같이 사적형 그렇죠. 역사의 유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곳에서 총 22곳이 우리나라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또 어떤 국립공원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나라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자 미국을 먼저 또 가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데빌스 타워가 있던 근처 거기도 역시 와이오밍주인데요. 엘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까닭은 바로 이 공원도 이 공원이 세계 최초로 오우 역사가 아주 오래됐네요. 1872년에 지정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자 여기에는 미국 와이오밍주라고 되어 있지만 총 미국 세계의 주에 걸쳐 있을 만한 아주 거대한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형형색색 특히 노란빛을 중심으로 한 형형색색의 땅과 암석들입니다. 이것들은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이 지역이 화산지역이고 유황의 분출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황의 색깔에 물든 암석들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2012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재난영화죠. 거기에 보면 대규모 화산폭발 그러니까 주인공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잠깐 들렸던 곳인데 대규모의 화산폭발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 여기 물론 영화 속의 내용이지만 보시고 미국의 최대 화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칼데라 칼데라는 화산이 폭발하면 최초의 화구가 생기고요. 이 화산이 재차 폭발하게 되면 이 화구가 무너지면서 넓은 화구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화구가 화산이 재차 폭발하면서 화구가 넓게 무너져 내린 이런 넓어진 화구를 우리가 칼데라 호라고 하고 거기에 물이 차면 아 칼데라라고 하고 거기에 물이 차면 칼데라 호라고 하는데요. 바로 엘러스톤 호가 있습니다. 이 공항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기를 품어내고 있고요. 연기뿐만 아니라 가끔씩 땅 속에서 들어찬 여러 가지 증기들이 한 번에 물과 함께 땅 위로 수십 미터 뿜어져 올라오는 이런 간헐천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또 여기는 사냥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이라서 사냥이 금지된 지역이라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공원을 갈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지침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바로 뭐냐면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그렇죠. 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인간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도록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이 공원을 가기 전에 이런 지침도 한 번 보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자 지형적으로 아주 매우 특이한 곳입니다. 화산지형이면서도 대규모의 큰 이런 공원 지역 여러분들이 한 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국립공원을 한 번 찾아가 볼까요. 자 어 뉴질랜드에 가면 뉴질랜드에 가면 뉴질랜드는 여러분 남섬과 북섬이 있죠. 뉴질랜드의 남섬에 위치한 피오르랜드 국립공원입니다. 자 특히 피오르랜드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는 바로 이 밀퍼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밀퍼드 자 이름에서 알겠지만 피오르라고 하는 지형을 끼고 있는 국립공원인데요. 먼저 피오르라는 뜻을 한 번 알아볼까요. 피오르는 피오르드라고도 하구요. 자 빙하에 깎여 형성된 좁고 긴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만들어진 현만 즉 좁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빙하가 땅을 깎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유자국이 됩니다. 이런 유자국에 바닷물이 차오르면 이게 길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빙하가 깎고 나간 자리에 저에게 바다를 만나게 되면 나중에 바닷물이 이 안으로 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죠 길고 좁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피오르 또는 피오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형이 있는 곳인데 이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래킹 코스로 꼽히고 있고 이름하여 밀퍼드 트랙이라고 한답니다. 밀퍼드 트랙 자 여기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유명한 곳이지만 사람들이 이곳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일 90명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이 최대한 적도록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이 밀퍼드 트랙을 걷기가 좀 그렇고 그런 인원의 제한이 됐을 경우 다른 여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까 피오르를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트래킹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여행이 되겠지요. 이 밀퍼드 트래킹과는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에 많은 국립공원이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국립공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국립공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무등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선정될 정도로 지질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등산로에 휴식연재를 주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곳을 방문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항상 자연환경 이것을 우리 후손들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방문하고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주제는 세계유산공원입니다. 세계유산여행입니다. 자, 세계유산여행인데 세계유산 많이 들어봤죠? 자,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연합 즉,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네스코라는 기구가 있고 이 기구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 및 공동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자연이나 문화에다가 그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지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역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를 세계유산이라고 하고요. 먼저 우리나라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총 14건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자연유산은 한 건이고요. 바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자, 여러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인데 바로 한라산 중심부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그 다음에 제주도 북부의 검은오름에서 시작된 검은오름 동굴계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이 세 지역을 묶어서 한 건으로 제주도와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문화유산으로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듯이 무려 13건이나 되는 그런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단원에서는 자연유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렸으니까 남은 유산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유산들이 있을까요? 자, 다른 나라에도 못보면 자, 먼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저희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바이칼호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담소입니다. 무려 그 크기가 우리 광주광역시의 63배 63배나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베리아 한복판에 한복판에 여러분들 이렇게 4,5년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물 색깔이 푸르다고 해서 자,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는 역시 저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곳이 여러분들 지금 호수 중앙부에 있는 올혼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특히 여러분들 이 브루한 바위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이 바위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 지역의 샤머니즘의 본거지라고 소개가 되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멋진 자연과 또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 바이칼호 여행 괜찮겠죠? 여러분들 어, 만약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이 된다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열차를 타고 이 지역을 여행하는 것도 꽤나 멋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자,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입니다. 호주 한복판에 여러분들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중심이자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바로 울룰루 그렇죠? 에어지락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에어지락 이 현지의 원주민의 언어로는 울룰루라고 부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어지지 않은 하나의 바위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고요. 이 바위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암으로 되어있는 바위인데 이 바위의 특징상 보세요. 태양의 고도에 따라 색깔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진도 똑같이 울룰루의 한 단면을 그려는 지금 여러분 보죠? 관광객이 이렇게 울룰루 바위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이는 색깔과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색깔이 매우 다르죠? 이렇게 하루에도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몇 번씩 그런 바위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신비의 바위입니다. 자 매우 큰 바위입니다. 여기는 특히 여러분들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원주민의 유구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 문화유산으로까지 즉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 즉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50만 명이나 1년에 방문을 한답니다. 하지만 여기 원주민들이 물론 원주민들이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원주민들에게는 여기가 조상들의 혼이 모이는 그런 매우 성스러운 장소로 꼽히는 곳이라서 이 관광객들에게 무작정 개방하는 것이 이 원주민들의 또 문화와는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천연기념물여행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립공원여행 그 다음에 세계유산여행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자연지역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자연의 어떤 특이한 부분을 여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해서 교과서에 나온 게 바로 남극여행입니다. 여러분들 남극으로 여행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남극으로는 여행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직접 최근에는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직접 남극으로 비행기를 타고도 가지만 가장 많이 가는 여행 코스로는 바로 남극의 크루즈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크루즈선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남극의 펭귄들이 이 펭귄들이 마젤란 펭귄이라고 하네요. 자 이 펭귄들이 뛰어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남극으로 크루즈 여행을 간다 그러면 71페이지 활동 내용처럼 인천에서 아르헨티나 수도 있죠?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도 우수아이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푸에르토 윌리엄스 라고 하는 우수아이아에서 여러분들 배를 타고요.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푸에르토 윌리엄스 그 다음에 혼고 드레이크 해협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 그 다음에 킹조지섬 푼타 아레나 킹조지섬이 바로 여기가 남극의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러분 바로 우리 그렇죠 여기가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있는 곳이죠 세종기지가 있는 그 섬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아르헨티나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칠레에 있는 푼타 아레나스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매우 만만치 않은 일정입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있죠. 남극으로 배를 타고 들어갈 때 남극 활류라고 하는 그런 해류가 흐르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매우 거센 물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웬만큼 배를 탄 사람도 멀미를 하고 지나간다는 그런 곳이기도 하네요. 여행 코스인데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아무나 갈 수가 없는 여행이라서 혹시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내용 보시면 활동 내용 보시면 지금 남극 크루즈 일정에서 주요 조사 내용 부에누스 아이레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나와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방문하는 곳들이 어떤 곳인가 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나와있는 부에누스 아이레스 그 다음에 우수아이야 비글해협 혼곶 그 다음에 드레이크해협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킹조지섬 푼타 아레나스 산티아고 까지 이런 다양한 지명들을 찾아보시고 그 옆에 간단하게 답을 달아보면 이 여행이 훨씬 더 알찬 여행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자연을 생각해서 그 자연을 만끽하러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자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해서 갈 수 있는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 여행의 두 번째 여러분 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질의 여행의 두 번째 시간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관광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매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